까치 꿈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서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까치는 보통 긍정적인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꿈 속에서의 까치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까치 꿈의 상징적 의미를 문헌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까치 꿈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까치는 전통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에서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주로 행운, 행복, 좋은 소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꿈에서 까치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까치 꿈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까치는 많은 문화에서 행운과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까치가 행운을 가져오는 새로 여겨지며, 까치를 꿈에서 보는 것은 기쁜 소식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까치가 노래하거나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개인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까치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까치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나 소식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까치는 감정적 해방과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까치가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 이는 개인이 내면적인 문제나 감정적 갈등에서 벗어나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까치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감정적 안정을 찾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까치는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까치가 여러 마리 모여있는 장면이나 까치들끼리 소통하는 장면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거나 협력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까치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까치,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원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문원에서 까치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원적 배경은 까치, 꿈의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원에서는 까치가 주로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세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꿈의 몽서나 민속학적 자료에서는 까치가 좋은 소식이나 기쁜 일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몽유록 같은 고대 한국의 꿈 해석서에서는 까치가 등장할 경우, 그 꿈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며, 꿈에서 까치가 나타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 다가올 것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민속학적 자료에서도 까치는 행운을 상징하는 세로 여겨지며, 까치가 집 주변에 나타나거나 꿈속에서 까치를 보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는 까치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까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민속과 문원에서는 까치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세로 알려져 있으며, 까치가 꿈속에 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고대 문원인 주역에서는 까치가 행운을 상징하는 요소로 나타나며, 꿈속에서 까치를 보는 것은 좋은 기회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전통 문원에서도 까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까치를 보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변화의 예고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꿈 해석서에서는 까치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묘사되며, 까치의 꿈은 개인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이 개인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망을 반영한다고 보며, 까치의 꿈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까치가 꿈속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내면적 갈망이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까치의 꿈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나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개인의 감정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꿈으로 해석합니다. 까치가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감정적 치유와 안정을 찾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까치의 꿈은 종종 감정적 안정과 행복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까치가 행복하게 노래하거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개인이 현재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거나 곧 감정적인 평화를 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상태를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까치의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까치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는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까치가 나타나는 꿈은 개인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까치의 꿈은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까치의 꿈에서 여러 마리의 까치가 함께 모여있는 장면이나 소통하는 장면은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거나 중요한 관계에서의 소통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협력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까치의 꿈은 감정적 치유와 해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까치가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 이는 개인이 감정적 갈등이나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까치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개인이 감정적 안정을 찾고 내면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까치의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까치의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감정적 안정과 행복 김씨는 꿈에서 까치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씨는 최근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감정적 안정과 행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까치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김씨가 곧 감정적 평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2.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 이 씨는 꿈에서 여러 마리의 까치가 함께 모여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까치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은 이 씨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3. 사회적 관계와 소통 정 씨는 꿈에서 까치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 씨는 최근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까치들이 소통하는 장면은 정 씨가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4. 감정적 치유와 해방 최 씨는 꿈에서 까치가 상징적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 감정적 갈등이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치유와 감정적 해방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까치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최 씨가 곧 감정적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까치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감정적 안정, 긍정적인 변화, 사회적 관계, 감정적 치유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헌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까치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적 갈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까치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까치 꿈은 단순한 상징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상태와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감정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치유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감정적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나무 가지 위에 까치가 집을 짓는 꿈 건물,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의 신축 공사로 분주다사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과 일을 착수하게 된다. 감옥 철창 사이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친인척이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우편물, 상봉 등의 기론이다. 감옥이나 까치가 송장을 파먹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여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잔치를 벌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접대할 일이 생긴다. 감옥이와 까치가 시체를 파먹는 것을 보는 꿈 감옥이와 까치가 시체를 파먹는 것을 보는 꿈은 사업이 번성하여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집안에 잔치를 벌여 손님을 대접할 일이 생기게 된다. 감옥이와 까치가 함께 어울려 노는 꿈 감옥이와 까치가 함께 어울려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저축이나 채권, 주식 투자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부동산이 생긴다. 까치 새끼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임신을 하게 된다. 봄바람 따라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까치 여러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된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집이나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도와줄 일이 생긴다. 까치가 나무 위에서 깍깍하고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 까치가 나뭇가지에 앉아 오는 꿈 먼 곳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와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까치가 논밭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한 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된다. 신의 도움으로 행제와 재물을 얻는다. 까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오는 꿈 반가운 소식과 사람이 찾아온다. 까치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마음으로 새 식구를 맺게 된다. 우편물, 전화, 희소식이 온다. 까치가 변해 봉황새가 되는 꿈 서민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입신 출세하여 스타가 된다. 백이 만성이다. 까치가 봉황으로 변하는 꿈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입신 출세하게 되며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명성을 얻게 된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혼담이 들어오거나 친구, 애인이 찾아오는 등 돈, 재물, 정보, 소식, 행제 등을 암시 까치가 손등을 쪼는 꿈 대중적인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기술 시험에 합격한다. 까치가 어깨 위에 앉아있는 꿈 뜻밖의 승진으로 이 약 직장 스타가 되어 어깨가 으쓱거린다. 까치가 우는 꿈 숯가치는 남자, 암까치는 여자 아이를 상징한다. 까치가 자신의 논이나 밭에 씨앗을 떨구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거나 농사일이 잘 되어 풍년이 들게 된 까치가 자신의 어깨에 앉은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어깨에 힘을 줄 일이 생김 까치가 지붕 위에서 울고 있는 꿈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객지에 나간 자식이 돌아온다. 경사, 깊은 소식이 온다. 까치나 기타에 새가 나무에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꿈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세력권에 뜨내기 같은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나무 위에 까치가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 비둘기나 까치가 감방 안으로 날아오는 꿈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우편물 등이 온다. 지붕이나 나무 위에서 까치가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이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온 친인척, 친구나 애인을 만나게 된다. 긴급정보, 희소식, 우편물, 전화 등의 소식이 온다.